반갑습니다. 아마추룸 골프층 클래닉의 수능연구가 홍진우입니다. 어제 제가 100억자에 대해서 23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3탄에 제가 요즘에 썸네일을 아니면 제목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적습니다. 왜냐 프로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 구독자 모으고 돈 모으고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하도 프로들이 그렇게 많이 해서 저도 이제 그냥 썸네일을 따라해볼까 하는데 그래도 제가 100억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걸고 아니면 프로들이 썸네일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적어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그나마 좋잖아요. 그래서 어제 100억자에 대해서 23탄의 회전원리 골프는 몸통 회전, 힙턴, 하체 회전 이런 회전을 엄청나게 강조하지만 정작 골프 프로들은 회전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없다. 답답해 죽겠다 그렇게 썸네일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어제 내용에 회전은 몸앞을 하는 게 아닌 몸 뒤를 도는 거다 그렇게 올려놨고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나서 한 낮쯤에 저는 원래 느끼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의 반응이 어떨까 싶어서 유튜브를 딱 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레슨 알고리즘이 뜨잖아요. 그래서 레슨이 하나 떴는데 한 5시간 전에 떴다라고 딱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제목이 자기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 레슨비 천만 원을 아낀대요. 천만 원. 저도 뭐 100억짜리 됐으면 걸긴 하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정말 천만 원이 아니라도 단돈 10만 원짜리 그런 가치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더라도 10만 원 정도의 그런 걸 붙인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그로를 끌어쓰는 그 영상 안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으면 좋은데 아 정말 골프 프로들은 계속 저희 이제 테니스 치러 갈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골프를 하면 하고 그리고 레슨을 보고 골프 프로를 보면 볼수록 세상의 모든 운동 중에 가장 몸치들은 골프인 것 같아요. 골프 프로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골프 프로들한테 제가 만약에 춤을 가르친다. 아니면 어떤 동작을 가르친다. 그러면 골프를 제외한 동작을 가르치면은 어 뭐 테니스 선수 아니면 배드민턴 선수 아이스하키 스키 선수 이런 선수들이 동작을 잘할 것 같아요. 골프 프로들이 춤을 잘 추고 뭐 동작을 잘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아마 제일 못하는 동작을 다른 동작을 시켰을 때 제일 못하는 동작 프로들이 골프 프로들입니다. 여러분들 골프 프로들이 다른 운동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운동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 태권도 해오신 많죠. 그러면 태권도의 경지에 오르면 그냥 정말 발차기만 딱 한 번만 해도 뭔가 어마어마한 포스에 어마어마한 운동력하게 그런 것들이 다 실리잖아요. 다림들은. 근데 그 다림들이 그 동작을 하나 하려고 그 동작 하나만 평생을 막 30년 동안 뭐 아니면 가라데 정권 찌르기 요것만 했나요? 아닙니다. 태권도는 품새라는 게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동작 막 뒤돌려차기 하면서 어마어마한 많은 동작을 평생을 그 동작을 다양하게 하다가 보면은 그게 함축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 한 동작에도 어마어마한 운동력하기라든가 뭔가 기라든가 포스라는 게 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춤도 그렇고 뭐 테니스도 여러 가지 얼마나 다양한 동작을 많이 해요. 탁구를 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동작을 많이 하면서 몸에 저절로 운동력하기 심어지면서 함축이 되면서 그런 한 가지 동작을 해도 이런 것들이 뭔가 제대로 된 운동력하기 나오고 그래서 저도 골프만 하다가 춤은 이제 오래 했고 골프만 하다가 아 테니스를 배우거나 아니면 서핑을 해도 골프에 도움됩니다. 팔을 이렇게 저으면서 등을 이렇게 저어야 되겠네. 그래서 아 골프 하나만 파는 것보다 다른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이 골프 자체에 도움이 되구나. 내 몸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요즘엔 정말 다양한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복싱을 했었고 뭐 수영도 했었고 테니스도 하고 서핑도 하고 뭐 좀 춤도 췄었고 골프도 하고 뭐 헬스도 항상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서 골프 프로들이 왜 몸치냐면 골프 프로들은 평생을 정말 요거밖에 안 하잖아요. 요거밖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 가지 방금 말했지만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그게 함축이 되면은 그 한 가지 동작 내에도 백 가지 천 가지의 어마어마한 동작이 다 함축이 되는데 만약에 가라디를 뭐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이 발차기 하나만 30년을 했다. 그러면 과연 그 30년을 한다고 그 발차기가 완벽해질까요? 가라대 하는 사람이 정권 찌르기 철권 따라 한다고 정권 찌르기 요거만 평생을 했다. 복싱하는 사람들이 뭐 아니면 뭐 복싱하는 사람들이 잼만 30년을 했다. 그러면 그 30년을 했다고 그 한 동작이 완벽해질까요? 그래서 골프 프로들은 이 동작만 평생 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프로가 됐고 자신들은 골프 스윙이 완벽하고 모든 사람의 모든 원리를 다 이해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폐쇄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동작을 하는 게 아닌 요거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골프 프로들은 다른 운동 선수들은 뭐 테레비 연예인 요런 이제 운동 선수들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운동 선수들 나오면 다른 운동 선수들 보면은 굉장히 다른 운동을 잘합니다. 윤성빈 선수가 다른 운동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적응력이 빠르잖아요. 근데 골프 프로만 전부 다 몸치에요.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나라 전설 박세리 프로님도 요즘에 나오잖아요. 박세리 프로님한테 춤을 가르치면 춤을 잘 출까요? 아니면 다른 동작 막 태권도를 해보라면 태권도를 잘 할까요? 아 못합니다. 평생을 제작해서 요거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역학이 골프에서 쓰는 운동 역학은 자기들은 알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운동 역학을 몰라요. 그래서 썰이 길었는데 아까 천만 원짜리 레슨에 뭘 하냐면 뭐 또 골프는 스쿼트 스쿼트 요렇게 이제 스쿼트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 스쿼트 자체도 정말 그 영상을 보면서 와 정말 스쿼트를 한 번 해봤나? 아 스쿼트에 대해서 정말 진짜 스쿼트라는 자세에 대해서 정말 레슨을 하기 위해서 차라리 유튜브 헬스 그런 스쿼트 동작이라도 한 번 연구해봤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쿼트 이 골프 프로들 전부 다 다 스쿼트를 강조하는데 이 스쿼트 동작 하나 자체에 대한 운동 원리도 모르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스쿼트를 많이 한 것도 저는 스쿼트 엄청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체 운동 엄청 싫어합니다. 하체가 피곤해서 근데 저는 발목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하체 운동은 정말 싫어합니다. 피곤해서 그래도 저는 하체 운동 스쿼트를 평생 해보지 않지만 여러분들 중에 헬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하면은 자 스쿼트입니다. 그 천만 원이 붙는다는 스쿼트 레슨에 뭘 하냐면 이렇게 정말 스쿼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동작을 해보라고 하면 그냥 자기 상식대로 해요. 그리고 쉬운 방법으로 합니다. 이렇게 스쿼트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 이렇게 무게를 두고 이렇게 내려가고 무거우니까 이걸 빨리 일어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골프뿐만 아닌 헬스도 기본 자세 정자세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헬스를 조금만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눈꼽만큼 각도 차이 그리고 눈꼽만큼의 운동력 확이 틀어져도 내 몸에 부상이 있기 때문에 헬스는 진짜 운동력 확을 제대로 해야 돼요. 몸에 각종 부위를 단련하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스쿼트를 알려드릴게요. 스쿼트에 스쿼트를 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올린 100억짜리 대선 23탄과 연결됩니다. 스쿼트는 몸에 어디 부위를 단련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 가슴 아니면은 뭐 여기 앞에 있는 허벅지 아니면은 뭔가 어 내 앞부분에 있는 복근 뭐 복근도 단련되긴 한데 일단은 뭐 아니면은은 뭐 발달한 앞부분 그러니까 내 몸의 앞부분 어제 100억짜리 대선에 올렸던 어제 앞부분을 단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쿼트를 하나요? 아닙니다. 스쿼트를 하는 근본 이유는 내 몸의 앞이 아닌 내 몸의 뒷부분 뒷부분을 단련하기 위해서 스쿼트를 하는 겁니다. 뒷꿈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햄스트링부터 시작해서 종아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스쿼트 많이 하면 엉덩이가 빡빡해지죠. 그 다음에 첩추 기립금 시작해서 등근육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스쿼트가 닥치고 스쿼트란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체의 모든 90%의 능력은 전부 다 내 몸의 뒷부분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앞부분은 한 10% 정도가 뒷부분을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쿼트란 것 자체가 머리 뒤통수부터 발, 뒷꿈, 뒷꿈치까지 모든 걸 다 단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쿼트가 제일 헬스제에서 첫 번째 하는 운동이에요. 닥치고 스쿼트. 그래서 스쿼트를 할 때 또 중요한 게 여기서 100억짜리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제가 지금 테니스 치러 가야 돼서 이 스쿼트를 그 천억 아니 천 천억짜리 천만원짜리 레슨 굳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분의 그 투어 프로님이죠. 그분의 스윙을 봐도 정말 운동력학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딘 니가 감히 투어 프로를 그렇게 얘기하면 하는데 골프는 좀 이따 설명드려요. 골프는 진짜 운동력학을 다 알아야 잘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닌데 운동력학을 전혀 몰라도 투어 프로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쿼트는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올라올 때 절대 내 몸의 앞부분이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오히려 내 몸의 앞부분 앞부분이죠. 이마부터 이렇게 발가락까지 앞부분은 안 올라오려고 노래를 해야 돼요. 뒷부분이 올라올 때 뒷부분이 올라오는데 잘 보세요. 내가 등을 엉덩이를 여기 중앙 뒷부분 여기를 단련하려고 이렇게 벌떡 일어서죠. 그러면 뒤에가 단련이 안됩니다. 내 몸의 앞에 앞에가 사람이 일어선다라고 생각하면 벌떡 일어서면 앞부분을 일으켜요. 사람은 여러분들 의자에 있다 앞부분이 일어나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그냥 앞부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쿼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뒷부분을 단련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에 자극을 주려면 내 몸의 앞부분은 오히려 안 일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나는 계속 여기 앞부분은 바닥을 보고 바닥을 누르려고 하고 이렇게 안 올라오려고 해야 그때서야 내 뒤에가 더 일어나려고요. 그러면서 이제 엉덩이라든지 뒷부분을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투오프로는 그냥 여기서 스쿼트를 벌떡 앞으로 일어나는 걸로 생각해요. 헬스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스쿼트는 또 제일 기본이 엉덩이와 여기 뒷부분 뒤에 여기를 단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쿼트 헬스하는 사람들은 스쿼트는 뒤를 많이 단련시키기 때문에 앞부분을 단련시키고 싶으면 또 다른 앞부분의 엉덩을 또 따로 해야 돼요. 앞부분이 단련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쿼트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 앞부분 앞부분 앞부분은 안 일어날 거야. 이게 이 앞부분이 절대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앞부분은 안 일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지 앞부분은 안 일어나려고 노력해서 노력을 한다는 건 안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면 자꾸 땅을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땅을 이 뒷부분이 앞부분을 밀어 이게 뭔가 통과를 한다 그런 느낌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스쿼트 원리입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가 앞부분이 있고 여기 뒷부분이 여기 있죠. 그러면은 그냥 일어나보세요. 그러면은 위에가 바로 올라와요. 그러면 밑에 부분은 전혀 자극이 안 옵니다. 그래서 앞부분 위의 부분은 안 올라오려고 노력해야 안 올라오려고 땅을 계속 누르려고 노력을 해야 그때서야 밑에 부분이 자꾸 올라오려고 노력을 하고 자극을 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쿼트도 자체도 내 몸에 그냥 그냥 내려갔다가 아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면 스쿼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은 안 올라오려고 노력하고 밑에 부분을 자꾸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프로들이 말한 또 스쿼트라는 것도 제 100억짜리 레슨에 올렸던 23탄과 연결이 되는 것 자체가 앞부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뒷부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천만원짜리 레슨을 붙인다라는 것 자체가 그 스쿼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션폴르 션폴리 레슨 영상이 있죠. 이렇게 하나 끼워가지고 좀 큰 공이 있으면 되는데 큰 공이 좀 없어가지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스쿼트 이렇게 끼울게요. 좀 좁게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스윙하라. 이 션폴리 레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많이 따라 있겠죠. 그래서 이 끼우면서 하는 스윙을 보면 그분이 진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와서 어휴 이러면서 굉장히 힘을 들이면서 합니다. 그거 자체가 스쿼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잘 보세요. 저는 이걸 끼워서 내려서 그냥 굉장히 쉽게 칩니다. 이게 스쿼트를 사용하는 원리예요. 근데 그분은 왜 이렇게 투오프로고 스윙 뭐 골프 스윙으로서는 뭐 저보다 일개 아마추어보다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쉽게 못 치느냐. 그분은 스쿼트 자체를 이렇게 와서 내려갔다 위에 부분을 올리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또 올려야 되네. 그러면 내 몸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저기 가까워져야 되니까 오 굉장히 힘들어서 쳐야 되는 거예요. 스쿼트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골프는 이런 원리를 몰라도 돼요. 몰라도 정말 몰라도 투오프로 뭐 골프 대회 나가서 뭐 피지에 나가서 우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내 몸의 앞부분만 돌려도 공은 똑바로 보낼 수 있어요. 공을 또 세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는 운동 역학을 정말 엉터리로 알아도 투오프로로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근데 다른 운동은 아닙니다. 제자리에 정지되어 있는 걸 이걸로 갖다만 톡 때려도 정말 멀리 나가는 골프공의 반발력 그리고 아이언의 생김새 요런게 아닌 다른 운동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탁구 뭐 배드민턴 테니스 뭐 수영 뭐 아까 말한 태권도 그런 여러가지를 움직이면서 또 여러가지 날라오는 공을 치고 내 몸을 움직이는 그런 운동이 뭔가 일반 아마추어가 아닌 정말 프로로서 성공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운동 역학을 거꾸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운동 역학을 제대로 모르고 거꾸로 알아도 성공할 수 있는 운동이 골프입니다. 스쿼트도 반대로 아는데도 스쿼트를 이렇게 써서도 토포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골프는 근데 자기들은 운동 역학을 모른다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들이 거꾸로 한다고 생각할까요? 전혀 자기들은 모든 운동을 전부 다 완벽하게 다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건 쉽게 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스쿼트는 올라와야 되니까 올라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또 떨어뜨려야 되네 션폴리가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면 떨어뜨린 데 올라와야지 오이 쳐야 돼. 이게 헬스장 가서 스쿼트를 모르는 사람이 했을 때 옆에 헬스 관장님이 아니면 PT하는 사람들이 여러가지 고쳐주죠. 그래서 고쳐서 스쿼트를 제대로 하면 이렇게 오죠. 그러면 떨어뜨릴 때 잘 보세요. 떨어뜨릴 때 여기가 일어나면서 떨어뜨리냐는 게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위에는 안 일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위에가 위에가 안 일어나려고 노력을 딱 하는 순간 이게 떨어져요. 그러면 위에는 안 일어나려고 이 높이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가 위로 올라오려고 노력을 하니까 위에가 높이를 유지를 하니까 이렇게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쉽게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상태 유지를 못하니까 자꾸 뭔가 또 천만원짜리 본단을 레슨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또 여러가지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설명이 전부 다 잘못된 처음부터 이 스쿼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설명을 잘못된 설명을 여러개를 연속으로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쿼트는 절대 스쿼트나 운동 자체 내가 앉았다가 일어나는게 아니에요. 앉았다가 사람의 모든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운동 역할을 모르는 사람들은 뒷부분이 아닌 앞부분을 쓰기 때문에 스쿼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안 일어날 거야 라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안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면 앞부분을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저절로 뒤엘을 일으키려고 해요. 근데 뒤엘을 일으킨다고 또 뒤에가 금방 일어나면 안됩니다. 뒤엘을 일으키는데 앞부분은 자꾸 안 일어나려고 저항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느낌을 와서 안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해야 이게 스쿼트 동작을 골프에 신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쿼트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다. 그러면 그냥 헬스 가세요. 헬스장 헬스장 가서 헬스 PT한테 PT 하시는 분은 스쿼트를 제대로 대세요. 골프 프로들한테 지면발력 스쿼팅 이렇게 리센트 이런 거 배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런 원리를 정말 한번 해볼게요. 손풀림하는 이 쉬운 거를 물론 이게 쉽다라는 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쉽다라는 게 아닌 운동을 그래도 한 10년 15년 20년 정도 하면 정말 쉽게 이런 운동 원리를 그냥 적용시킬 수 있는 거를 골프 프로들 아 답답해 죽겠다 진짜 암튼 정말 이거는 잔합니다. 그 프로는 자신의 레슨의 제목을 천만원을 아끼 레슨비 천만원을 아끼 수 있다라고 적어놓는데 그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은 천만원치 후퇴를 합니다. 천만원치 안 좋은 습관을 넣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천만원치 안 좋은 습관을 그 영상 보고 따라해 잘못 습관 들였다. 그러면 그 천만원은 아닙니다. 그 습관을 영원히 못 빼요. 사람은 잘못된 습관을 들였을 때는 평생 못 고칩니다. 제가 안 좋은 습관이 안 할 때 밥 먹을 때 다리 떠는 거 평생 못 고쳐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고 천만원을 버는 게 아닌 그 영상을 보면 그냥 평생 여러분들은 스쿼트를 아 일어난다 일어난다 생각으로 허리 디스크 나갑니다. 허리 디스크도 이게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게 딱 이렇게 딱 걸려요. 그래서 내 몸의 앞부분은 안 일어나려고 해야 뒷부분을 끄집어 올려야 이 허리 디스크가 밑으로 들어가서 허리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지 앞부분을 올리면 이게 허리가 푹 튀어나오면 허리 디스크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도 모르고 허리 디스크를 더 가중시키는 레슨을 하고 있는 것. 아 답답하다. 아무튼 저 데니스 트랙 합니다. 스쿼트 데이드로 알려드렸고 여러분들이 스쿼트 동작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헬스를 한번 검색해보세요. 골프 프로들이 얼마나 몸치인지는 그냥 다른 운동 골프 다른 운동을 검색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과연 운동력학을 알고 다른 운동을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테니스 치러가니까 스쿼트를 제대로 해서 뭔가 이렇게 지면발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스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